오늘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의 구조가 영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가장 가운데가 영입니다 영 영이고 혼이 있고 육신이 있고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고 나느라 그랬죠 영혼육이 있는데 우리는 영혼은 분리가 안 돼요 구조적으로는 영혼육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영혼육이에요 기능으로는 영혼이 같이 붙어 있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 영혼 내 영혼아 어째 낭망하느냐 할 때 내 영혼아 내 영혼 어쩌나 내 영혼 내 영혼 근데 기능은 그렇지만 구조는 영혼육으로 분리되어야 설명이 돼요 영혼과 혼과 혼과는 달라요 전혀 달라요 혼이 나예요 나 혼이 나 다 그래서 혼이 지정같죠 머리로 생각하고 정 정희노애락 의지 행동이 나오는데 그러면 믿음과 사랑했을 때 영혼은 어딜까 일단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데 믿음으로 만난다고 해서 연합이 되고 연합이 되고 여기에 말씀이 뭘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분리가 안되죠 믿음의 나무에 사랑의 열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믿음의 뿌리 믿음의 몸통 나무에 믿음의 행동의 온격의 사랑과 나보게 되기 때문에 그저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돼있다 나무를 보면 믿음의 나무에 사랑의 열매인데 영혼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 여기가 믿음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에요 맞나 믿음 한마디로 발전기 발동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불이 일어나서 발동이 되어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발동기가 막 발동기가 오라고 하면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에너지 믿음의 능력이 이해가 되세요? 내 영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이 되고 불이 되고 발동기가 일어난 거예요 불이 막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발동기의 믿음이 파악이 나갔는데 근데 여기서 말정기가 되면 생명이고 불이 되는데 사랑은 뭐냐면 혼이 혼이 영의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화가 와야 돼요 사람이 인격이 바꿔져야 돼요 혼이 혼이 나거든요 안면 사람은 우리의 형은 또 있어요 안면 사람도 영이 죽었어 말하고 다 돌아다녀요 영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영이 속에 살아있어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피가 있을 뿐이고 그러니까 제가 사랑과 믿음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설명을 하기 쉽게 한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혼이요 혼 내가 바꿔줘야 되거든요 혼이 바꿔줘야 되는데 혼이 안바꿔졌다 그럼 회개가 안된 거예요 영이 생명 있으면 당연히 혼이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영에게 하나님 만났잖아 발전기 만났잖아 만나면 믿음 만남인데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십자가 피를 느끼고 내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 피의 사랑에 지옥 갈 사람이 총을 가는데 내가 지옥 갈 때 총을 가게 됐네 그 피의 사랑 앞에 압도돼가지고 바꿔질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십 년이나 하나도 안 바꿔줘 똑같아 그러면 영이 없어 거짓말 가짜 믿음 죽은 믿음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붙어있어요 영어가 하나 붙어있는데 영이 살아 생명인데 영향을 주게 되었지요 물감이 물감이 묻어지게 되었지 그 물감이 당연히 전혀 안 바꿔줬어 그건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가짜예요 그 안에 피가 없고 생명이 안 흘러간 거예요 안 흘러간 거예요 나는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어 거짓말 믿음이 뭔데 믿음이 하나의 약속에 말씀이 있는 건데 그 말씀이 짜면 피가 나오고 사랑이 되고 말씀은 세 개명의 의전이 서로 사랑하라는데 절대 사랑이 없다 그 말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생각하면 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설명을 쉽게 하지만 사실 사랑도 영이에요 하나의 영이기 때문에 근데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뿐이죠 이 자아 혼이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는 나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꿔줘야 돼요 변화가 지금 사랑 여기 사랑으로 봐야 돼 이렇게 사랑 이게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죠 믿음의 삶은 사랑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사랑은 뭔가 나중심의 삶을 어쩜 못 쓸게요 나중심의 삶을 어쩜 못 쓸게요 나중심의 삶을 나중심의 삶을 누구나 이기적으로 아당과 하하가 선악과 먹어서 네 눈이 밝아 하나는 되라 했기 때문에 선악과 먹은 인간들은 너 막에 너중심을 살아라 하나의 영광이고 기쁨이 아니고 너 그래서 그 타락이 나중심을 산 것이 이기주의인데 나중심을 산 거 하나님과 이기주의가 인생의 목표가 바꿔진 것이 변하다 이 말 다 자기 이기주의가 자기 유익을 했어요 강도가 강도진 것도 뺏어다가 저 처자식 먹이려고 온 거예요 사람을 죽여 돈 뺏은 것도 지가 먹고 자기 자식 사랑해서 자기 부인 사랑해서 돈 갖다 주려고 남을 죽이고 돈 뺏어 온 거예요 이기주의 나중심을 살았다는 것 그것이 모든 죄의 근본은 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하나 만나고 능력받고 죽받았는데 사랑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지금 물감이 발전기에 불이 붙었고 생명에 불이 나오는데 혼이 분리한데 혼하고 영혼으로 딱 붙어있는데 왜 혼이 영향을 안 받겠냐고 그대로 받아서 바꾸어 져야 되는데 안 바꿔야 했으면 이게 가짜다 이 말이지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분리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뭘까 믿음은 희뿔사장 16절에 우리가 긍일하심 받고 때를 따라와 동리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의 탐이 나갔지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은혜 보좌 앞에 탐이 나간 것이 믿음이에요 때를 따라와 동리를 그래서 여기서 긍일하심 받고 그때 있다가 은혜을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탐이 나간 것이 믿음이다 순종은 탐이 나간 것이 믿음이다 나아가지 못하고 가만히 소극적으로 따라가는데 믿음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건데 믿음과 기도는 분리되지 않죠 기도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서 단대히 나가게 되죠 지난 시간에 믿음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나게 되잖아요 하늘하고 같이 된다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은혜 보좌에 나아간 내용이 됩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띄우지 마세요 지금 바쁘니까 그냥 설명을 할게요 죽던 해에 이사야가 간절히 성전을 기도하는데 그때에 하늘 문 열리고 서랍전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화를 날 망하게 되었다 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다 그러면 지금 이사야가 은혜 보좌에 나아갔고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피인 숯이 그 입을 죄에서 죄와 악의 죄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죠 이사야가 은혜 보좌에 받죠 그리고 피인 숯 성령의 불을 받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갖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 갖고 나를 보냈어서 사랑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가 만났어요 여기서 만났어요 불받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를 보냈어서 봐요 성경의 말씀이 근거로 가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분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었어요 모세는 모세도 가만히 그 사람을 보니까 모세가 잘못된 것이 믿지 마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을 택해요 믿음으로 그 애국의 바로왕의 아들이어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그 믿음을 택했던 것은 그리고 백성과 권한받았다 그 말은 사랑을 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랑을 택하고 그가 권한을 택한 거예요 십자가를 택한 거죠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례국의 32장에 금신을 만드는데 용서가 없어서 많이 용서하지 않으려면 주의 기록하는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의 책에 이름을 지워달라고 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나를 죽여서라도 이 백성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은 있었는데 나중에 나를 죽여서라도 이 백성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없다면 모세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만났으면 그렇게 되어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용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책에 이름을 지워주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시옵소서 그게 정상인 거예요 당연히 그것이 아니면 가짜라는 거예요 이중성격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의 뜻을 지금 계속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하나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더 박으냐 주여 드십니까 나는 네가 뼈간 예수다 그때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게 믿음이죠 만났어요 믿음 만났어요 발전기 불이 붙었죠 믿음 말씀 불이 붙었죠 그리고 아나이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불이 맺죠 눈에 비닐이 벗겨졌어요 결국은 그 인생은 믿음 만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되고 나니까 그 인생은 목숨 걸고 주무소에서 복음을 이르게 되겠어요 진짜 만났으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만났으면 아니요 아니 그분이 나에서 죽었고 그 피 앞에서 내가 변화됐고 나에서 죽어주셨는데 나에서 죽어주신 그 주임을 위해서 내가 사라질 수 밖에 없어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너 가짜요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만 변하다니까요 그래야 시원해 기뻐 왜 믿음하고 사랑하고 분리되냐고 분리될 수가 없죠 그 삶 자체가 바울도 로마서의 뭐라는가 자 한번 로마서 9장 1절부터 3일 때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안 하더라 나의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크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에서 나와도 증거하느니 나의 형제고 고력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식을 제휴받아 그리스에 끌어주리라고 한다 모세가 똑같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에 끌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주변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혼자 지옥 가더라도 이 우리 민족은 정말로 구원해야 된다고 근데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인데 여기서 성경에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안 하더라 성경에 거짓말 안 했다고 보니까 진짜인 것 같지 진짜죠 이게 그래서 바울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다 가짜들이요 영혼사랑 없는 가짜들이요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데 그 놔두고 나만 잘 먹고 잘 죽고 자살아 아니 나는 성경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쓰면요 누가 자서 전에 거짓말 지가 지옥 가고 민족 총가스에서 그런 말을 쓰면 거짓말 사기꾼이라고 해 내 자서 전에 거기서 박용호 사기꾼이요 거짓말 어떻게 네가 불속에 들어가고 민족권을 시켜 근데 여기는 그렇게 썼더라고 그럼 이건 분명히 성경이니까 맞아야지 그래서 거짓말같이 생각 같아서 내가 참말 거짓말 안 한다고 해놓고 이런 말을 했다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바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못 따라 그러면 그들이 100이라면 50이라도 80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비슷하게 가야지 아예 그것이 없어 사꾸들이요 돈 벌어난 것들이요 영혼을 사랑한 것들은 영혼을 사랑 열정 없는 거짓말이요 가짜죠 믿음 있는 사랑 없어 거짓말이요 말다니설이요 가짜 믿음이 그것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 죽은 믿음 자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를 실험했어요 내가 무엇을 영혼을 얻을까 영혼을 얻을까 영혼을 얻을까 영혼을 얻을까 영혼을 얻을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란가 율법이 뭐였느냐 첫째 둘째 개명을 말하여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겠나이다 이웃님을 사랑하라겠나이다 그랬다 이 말이요 율법이 가장 큰 개명 두 개명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옳다다 이를 행하라 그랬어요 네 말이 옳다다 행하라 그래서 너는 이웃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르스람에서 여리고 내가 강도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피 흘려서 쓰러져 죽어간다 돈 뺏기고 근데 그 중에 제사장 지나갔다 레인 지나갔다 그건 율법이라고요 선한 3마리 지나가다가 급히 가서 그 불상에 의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이제 글쓰의 모양이죠 기름 포도주 상처 이 기름을 성리하고 포도주 보일로 말씀을 씻어줘가지고 불상에 의해서 주먹으로 태워갔다 주먹은 술집이지만 교회로 태워갔고 그리고 대나련 둘을 주고 비용이 더 들면 올 때 하겠다 자 누가 강도냐만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이웃이 옆집사람의 이웃인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죽어간 사람 필요해서 살려준 사람의 이웃 옆집사람의 강도만 옆에 있는 사람의 이웃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지금 누가 강도 만났냐고 북한산에 강도 만났고 다 강도 만났고 아프리카도 강도 만났고 죽어가고 있지 그랬을 때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태워주고 그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 의우지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중요한 것이 무엇을 내가 영생 얻을까 영생 갖고 질문했을 때 답은 너도 사랑을 행하라 제발이요 영생은 믿음을 했는데 무슨 사랑 없습니까 사랑은 어디야지 사랑은 어디는 가짜니까 무엇을 영생 얻을까 하나님의 이웃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났냐 오늘 잘나고 떡도고 잘난 사람들 옆에 사람 주루 우리 따라요 많이 친구도 많습니다 지금 돈 없어 길거리 쓰러져 죽은 사람 많아요 쳐다도 안 봐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지금 믿음이 뭐고 영생 믿음을 영생 어떻게 영생 얻을까 하고 했을 때 이 얘기를 하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너도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해야 영생이다 이 말 영생을 사랑으로 했거든요 믿음으로 보는데 이 사랑으로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부금에 주여 주여 한자마다 다 총 들어가시니 행한자가 들어간다 그게 진짜 21절인데 그것이 15절부터 와요 15절부터 뭐냐면 거제스냐는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노랗게 이이다 열매로 안다 가시에서 포도를 응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는 좋은 일을 맺어지게 될 것이다 좋은 나무는 좋은 믿음이고 열매는 좋은 사랑이 맺어있겠는데 가짜 믿음이면 나쁜 가시 떨기니까 절대 좋은 열매일 수 없다 사랑과 믿음이 분리 안 된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귀신으로 쫓아낸 나이다 능력이 행했습니다 사랑을 좀 체험했어요 아니 귀신 쫓아낸 능력이 있는데 주님 몸만 나빴어요 주님의 능력이 이만한 사람이잖아요 불법이 아니자더라 불법이 뭐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귀신 쫓아낸 불편함이고 영혼 권하기에 사람의 영광을 해서 썼으면 좋았는데 너 그래갖고 돈 받아 먹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지 그 말이야 예언해서 돈 받아 먹고 그런 걸 살았잖아 하나님의 능력 갖고 온 네가 먹고 살라고 했잖아 이 불법이 아니라 불법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서 반석의 집은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냐 반석은 믿음 집은 내가 지어야 돼 반석은 예수님이 지어줘 우리 이 턴을 예수 그리스로 써라 예수 그리스로 써라 금연 안에 보석은 네가 집을 지어야지 나무라 집으로 하지만 공력이 시험할 때 타버린다는 집을 짓는 것은 사랑이죠 믿음은 반석의 기초는 예수님이 세워주셨어요 다 일었을 때 예수님이 다른 것을 넣으면 큰일이라고 그러고 그 대신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사는 것이 살아야 구원한다 살 수밖에 없어 살게 되어있어 자전지가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오니까 아이고 살아야지 못살면 지옥 가겄네 가짜 아니 부모가 새끼한테 사랑해 가갖고 밥해 주고 떡해 주고 돈 주는 것은 부모니까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있어 하지 말하게도 새끼 사랑은 되게 되어있어 성의 자식 사랑하란 말 없어 없어요 다 사랑해 새끼는 사랑하게 되어있어 네가 자녀니까 예수 만났을 때 그것이 열매 맺어지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려고 예수인 것도 가짜여 인본주의여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부부간에는 싸움은 넘되니까 존경과 사랑을 하겠더라고요 자 요한에서 삼명의 십자라는 말 우리가 형제를 이건 띄워보세요 삼명의 십자 요한에서 삼명의 십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 알거니 사랑하지 않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믿음은 사랑 관계예요 사랑함으로 삼명의 십자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 생명은 믿음의 관계인데 사랑한 자는 사망에 머물어 있는지라 믿음으로 고른다 사랑 안 한다고 사망을 묵물러야 됩니까?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는 살인한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그까지 아냐 아는 바라 그 다음 그가 울류에서 목숨을 버리시지 우리가 이로써 사랑하려고 우리도 형제를 못 살고 있는 것이 바탕한 이다 주님 나이에서 먹으니까 바탕하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궁궐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살고 있지 그 속에 있겨버리냐 자는 우리가 말하고 흐름한 사랑하지만 영광을 진실하자 그러니까 사랑한다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불쌍히 얘기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것은 그 가짜 믿음 아니냐 믿음과 사랑하는 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야구 2장 14시작에 형제들아 뛰어보세요 형제들아 만약에 사람 믿음이들하고 행아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 믿음이들이 제일 구할하겠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런 건 안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런데 평화에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뭐에 쓸 걸 주지 않냐 하면 믿음은 있는데 형제한테 하나도 안 주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행아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말은 행아 없는 믿음은 행아 없는 사랑이 없는 것은 그 죽은 믿음이요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발전기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였다 생명의 관계예요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설교했다는 말씀의 생명을 지금도 이 시간 들어가면 이 말씀의 영어에 생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생수가 와요 진짜 성의의 생수가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럼 말씀이 발전기인데 만났는데 발전기에서 발전기는 전기 생산하다는 말이에요 발전기가 전기가 생산해요 전류가 흘러요 여기서 생명의 관계 불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지금 기독교가 종교화된 것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바르세인들 형식의식주의자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의 불을 주신 그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변화가 안 되죠 예 주님 만나서 변화가 안 되겠어요 그분 사랑 앞에 거꾸로 십자가 아니 그분 피해서 제 영수 받고 천국 가게 돼 지옥 갈 사람이 간다 할 때 어느 강박한 사람도 안 울겠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회개 뭐 엉엉 울어 많이 울고 통해 자복한 사람이 내 아내의 죄를 뽑아내고 한국지요 내가 인생에 잘못 살았어요 저는 기도를 한 사람들 뭔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내가 내가 잘못 살았어요 나 그 세계를 천천히 많이 하거든요 뭐 좀 달라고 막 하나 옆에 막 그냥 빈깍 넣고 막 설두건이라고 뜯어내려고 딸이 친정하고 뜯어가면서 그래서 부모가 주어야지 못된 것들이지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엄마 아빠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지 뭐 가져갈까 알아 눈치 못 마라 아이고 아이고 나는 그 피가 아주 너무 감사하고 그 피 때문에 살아 나는 걸어가지 못하고 나는 내 모습 이 정도밖에 아니 하나님 어찌한 인생이 왜 나를 이렇게 안 변하고 입지덩이 가도 이렇게 또 혈기 내고 나는 어찌 된 인생이 이런 정도밖에 못되요 하고 울고 좀 짜고 쥐어짜고 쥐어짜고 가슴을 통에 잡아 그래야 거룩함이 이루어져가지고 한국 난 안한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어찌할까요 내가 이 나라는 어찌할까요 인민족 어찌할까요 북한 어찌할까요 아프리카는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미국은 어찌할까요 뭐 전 세계가 다 내 책임 같네 그것 때문에 물어 그걸 느껴 진짜 무거운 짐을 느껴 그럼 그 사람은 제일 큰 사람이죠 간단해요 상 제일 큰 사람이 네가 큰 사람이에요 왜 나하고 같이 고통을 느끼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 이루어질 제약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니 사랑이 뭔데 지금 북한이 죽고 다 굶어 죽고 난리인데 사단과 싸우고 주사파들 똘똘 뭉쳐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오 우리가 뭐가 여기에 지금 동력을 심어주고 불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뭔가 사랑을 다시 한번 성경적인 것 같고 이런 걸 하고 깨달아가지고 아버지 제가 특별히 능력인 사람도 아니에요 어제 밤에 아버지 이번 주는 믿음과 사랑 제가 하나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냐고 믿음과 사랑 알겠는데 재피해야지 이런 것이 어 근데 이게 다 마음이 재피우더라고요 전혀 정말로 내가 진짜 재피우던 거 아니에요 이런 말 아이고 연기 별것도 아닌 것만 그렇다 저런 좋아 어제 자기가 잠 못 잤다는 얘기가 어제 딱 한 시간 잤어요 그냥 10시 40분에 일어나 벌써 9시입니다 잠이 안 와요 11시에 나왔어요 6시까지 5시까지 기도하다가 설교 준비를 했어요 11시만 부모님 대학 가서 없죠 기도하다가 들어갔다가 9시다가 5시 반 새벽에 끝나면 빨리 자야 되는데 또 6시 포옹기도가 했네 비굴해 죽겠는데 6시 포옹기도 기다려야 돼 그럼 누르고 자야 되는 게 아이고 그러고 나니까요 딱 2시간 잤어요 막 어지럽더라고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근데요 아버지 조금 늦었지요 지금 40분 안 하잖아요 막 기도하고 왔어요 준비가 안 된 거 내 마음의 준비가 찬양 더시라고 뭔가 해야지 아 목사님은 어제저녁 오늘 또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래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안 되는데 나는 고민을 해요 주님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뭘 설교를 해야 되냐고 이런 것을 근데 희한하게 지금 쭉쭉쭉쭉쭉쭉 생각해 나는 성령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뭘 맞아야지 맥이 떨어져야지 말씀이 자체가 다음 주에는 믿음과 감사가 곤란한데 또 하나님 말씀 주시겠죠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나는 은혜로 살아 은혜로 살아 은혜로 은혜로 삽시다 성령의 인도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한 질만 더 마태부 25장에 잘 아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으로 천상 올 때에 양과 염소 비유가 뭡니까 오른편에는 양 자 내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헐벗을 때 감옥에 갈 때 찾아보았느니라 주여 언제였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 지극히 자아가 나한테인 것이대 나한테인 것이대 또 결국 뭐냐 언제 안 했습니까 했대 왼편에 있는 사람은 꼭 했다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안 했다고 죄 일하는 사람들은요 하고 다 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지극히 자아가 나한테인다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언제 안 했습니까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자에게 나한테는 것이대 자 여기서 백보자 심판한테 잘 보세요 오른편에 양 영생 영벌 뭘로 행함으로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니 믿음을 충고한다면서 행위가 꼭 가다지면 어떻게 되나요 행함으로 가자 잘나간 사람은 내 못 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장 못나고 병신 소경 절툭파리 나한테 못 갚아주셔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여기서 누구 해주고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상 받았어 칭찬 받았어 영광 받았어 제일 무서운 목사들이 영광 받은 거예요 박수 받아 부린 거예요 이미 받았대 이미 받았느냐 그래서 지금 주제는 뭐냐 믿음과 사랑인데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어 가짜 믿음의 남의 사랑 열매가 몇 개 되어있는데 무슨 소리요 믿음은 여기 영의 관계 만났는데 여기 발전기에 불이 붙고 생명의 관계 여기 믿음은 혼은 사랑이 여기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영과 혼이 붙어있어요 붙어있어 내 영의 성이 깊이 왔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펴져요 희열이 와 즐거움이와 영혼 같이 가자 혼은 정신을 새기고 마음이거든요 내 영 속에 은혜가 오니까 평안하고 감사하고 자 자 봅시다 믿음 맡겼다 여기 믿음은 여기 능립 나 맡기고 의지하니까 근심이 없어져 여기서 혼에서 염려가 딱 없어져 영혼 영혼 믿음은 성령과 나하고 말장에 불이 붙으니까 근데 신념이 이건 세상 믿음이 그건 신념 자기 확신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확신이 하더라고 믿습니다 확신이 가죄야 가죄라고 얘기 쓴다고 그건 가짜예요 가죄를 주게 돼 있고 믿어지게 돼 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교회가 생명을 주고 말씀이 생명을 주고 불이 주고 발전기가 되고 불이 나가야 되고 흘러가야 될 건데 흘러가야 돼 사랑 없는 거 가짜예요 가짜 믿음이요 사랑이 뭔데 근데 사실은요 가장 행복해요 사랑이 많은 만큼 행복해요 내 자식이 셋이면 사랑하면 행복하죠 열 명이면 더 행복하죠 전 세계 사람의 사람의 사랑을 사랑한다 행복하죠 선영환 목사는 정말 사랑으로 아들 죽인 원수를 용서했는데 뭘 안가 그 원수를 데려다가 빨갱이를 데려다가 아들 삶하고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 만들었어요 끝 그래서 원자탄이니까요 그걸로 만일에 용서한다고 용서한다고 말은 해지면 용서가 안 되고 속상하고 미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데려다가 같이 밥 먹냐고 선영환 목사 부인이요 선영환 목사에 감당했거든요 그 원수 빨갱이를 데려다가 두 아들을 죽인 빨갱이 온다 가니까 그 부인이 도망가요 벌벌 떨어 무서워서 안 보고 싶어 죽겠어 지금 아니 지금 고등학생 그 한참 잘 큰 놈 그 두 아들 똑똑히 잘나고 미국 유학 갈라간 놈을 그 선영환 목사 막내 딸이 간증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벌벌 떨어요 안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죠 근데 그 놈의 새끼를 밥해주고 원입해주고 학교에 보네 한 밥상에서 밥먹은 날마다 선영환 목사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 이렇게 훌륭한 한국교회 하나님의 축복에 이 교회가 어떻게 변질돼갖고 얼마나 훌륭한 주기철 선영환 목사는 없어요 회계적으로 그분이 다 신사참배 반대다가 옷고치로 다 죽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축복에 이 좋은 씨앗을 주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우리가 한번 그것을 울고 다시 회복해봐야 돼서 모인 거야 지금 해외상에 그 원수를 데려다가 반복이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 만들었어요 목사 만들었어요 그 믿음 감당하지 못한 그 부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밥해 주려면 날마다 복고 살아야 된데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그런데 그분은 죽었지만 한국교회에 말하고 있고 한국교회는 누가 말하고 있는가 총회장이 말하고 총회장 몇 대 총회장 몇 대 이름도 없어 손양원 목사 주기철 목사는 총회장하지 않고 감옥에 처박혀서 옷고치르고 죽었어요 그 정신이 손양원 주기철의 정신이 한국교회에 흐르고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생명이고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 진짜 믿음이 뭔지 가짜 우리는 그대로 못 살아도 그래서 이렇구나 원리는 알고 살아야지 원리부터 잘못되었고 못 살아도 그래서 그 못삼같은 애통하고 통일을 해야 될 건데 날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내 책임이에요 내가 사랑이 없어 사랑만 있으면 변화해 줄 건데 진정한 변화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 안 올 사람 없어요 주위엔 사실 나부터 사랑이 부족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변화가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사랑이 능력이고 생명인데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이런 관계이구나 여러분 큰 믿음 같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정과 욕심을 한 번 못 바꿔 내가 죽어줘서 이게 자아가 깨어져 변화된 사랑이상 내 생각 내려놔야 돼 혼이 깨어져야 돼 그래서 관단도 주고 하나님의 영향에 감동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능력 그래서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뭘까 사랑으로 그 피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의 능력이 열매되시기를 예수 글씨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해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빛을 우리 위해 부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